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피맥이 너무 땡겨서 피자옷에 클래식 이탈리안 살시차 두판 치즈도 추가했고요. 고르곤졸라 치즈볼도 추가했어요.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그럼 코로나부터 따볼까요? 포키. 초콜릿 면을 배우고 싶었어요. 물이 곧인Ja. 포키. 초콜릿이 엄청 아름다워요. 아삭아삭 고소하고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퍽퍽퍽퍽 마요네즈 마요네즈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오징어 짠 아 맞다 조합 오즈 달고 치킨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맛있었지만 진짜 맛있을텐데 참기름이 더 맛있어 진짜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는데 멸치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텐데 액션이 필요하다 고소한 고춧가루 비맥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또 한잔할게요 약간 올라오는데요 잼 관자놀이까지 진짜 맛있다 가득 찍어서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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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여기까지 먹을게요 내일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겠.. 이따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겠습니다 오늘 그 이탈리안 클래식 살시차 그 우룽차나 보리차 이런 거 아니고 살시차 피자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이 맥주랑 조합이 너무 맛있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